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김윤정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맑아, 밤낮 기온 차 더욱 크겠습니다. 오후에 남부지방에 구름이 좀 끼겠지만 비 예보는 없고요. 때문에 대기가 매우 건조해 각종 화재가 우려됩니다. 이어서 내일 전국 날씨 보시면 전국이 맑은 하늘로 시작해 전남과 경상권엔 오후에 구름이 좀 끼겠습니다. 기온은 서울 9에서 22도, 대전 9에서 24도, 광주 10에서 25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하루 일교차 크겠고요. 인천 9에서 17도, 강릉 10에서 20도, 부산 13에서 21도, 제주 12에서 19도로 해안지역은 바닷바람으로 인해 한낮엔 내륙보다 약간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기온 색상분포도로 다시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4에서 13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고요. 햇볕 뜨는 출근길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낮엔 공기가 더 데워질 텐데요. 낮 최고기온 17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한 가운데 전남과 경상권엔 25도 웃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낮기온 폴짝 널뛰며 최고와 최저기온의 차이가 많이 날 텐데요. 밤낮 기온 차 15에서 20도로 매우 커지면서 신체가 금방 피로감을 느끼기 쉽겠습니다. 봄철 환절기엔 건강관리에 힘쓰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압계 흐름을 통해 내일 날씨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서해상의 고기압과 중국 북부지방 고기압 그 고기압의 경계에서 발생한 구름대가 들어와 하늘을 덮었었는데요. 대기에 큰 흐름을 타고 오늘 밤부터는 구름대가 빠져나가겠습니다. 그 후면으로 고기압이 다가와 동해상까지 이동한 고기압과 함께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고요. 중국 북부 내륙이 최근 온난하고 건조한 공기로 덮여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내려온 두 고기압이 내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온화하고 맑은 또 건조한 날씨 지속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오후가 되면 남부지방에 구름이 피어오르겠습니다. 그 원인은 서해상까지 내려온 고기압과 동해상으로 이동해온 고기압 이 두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바람이 남부지방으로 모여들고 햇볕에 의해 모여든 공기가 데워지면서 연직으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층이 워낙 건조하기 때문에 이 구름대는 주로 중충운으로만 등실떠 있어 비를 내릴 확률은 적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구름대가 빠져나가기 시작해 내일 오전 중 전국의 하늘이 벗겨지겠고요. 오후에 접어들며 전남과 경상권에 구름이 생기겠지만 습도 분포도에서 보이듯 전국이 건조한 가운데 이 지역의 경우 습도가 20% 미만으로 매우 낮아 흐리다거나 비가 오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하루하루가 지속되며 건조특본 계속해서 유지되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 충청권 내륙과 강원도, 전라권 동부와 경상권에선 철저한 불씨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산림 인적 지역에선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 태우기는 당분간 삼가주시고요. 야외 활동 시 화기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일 크게 벌어지는 밤낮 기온차와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면서 온화한 봄날 즐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날씨였습니다.